자 이와 같이 처음 동영상에 시작할 때 인트로에서 임팩트 있게 벽돌이 부서지면서 시작된 이와 같은 인트로에 대한 설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가장 강력한 뛰어난 동영상 제작 애플리케이션 키네마스터에서 임팩트 있는 강력한 벽돌이 부서지는 인트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초기 화면에서 저는 여기에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인데 플레이를 잠시 시켜 보겠어요 오디오는 제가 동영상 강의를 위해서 제거했습니다 자 이런 화면입니다 이러한 화면에 임팩트 있는 벽돌이 부서지는 인트로를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먼저 여기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 있죠 미디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아이콘을 터치해서 여기 동영상 에세스라고 있죠 이 동영상 에세스를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제가 그러한 벽돌이 부서지는 그런 임팩트 있는 동영상을 키네마스터에서 받아 두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키네마스터에 받는지에 대한 설명도 곧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키네마스터 현재 보시면은 이 동영상 입니다 이 동영상을 가지고 옵니다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어요 화면에 그런 다음에 오른쪽 메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 화면 분할이라고 있죠 화면 분할을 터치해서 화면을 꽉 채웁니다 꽉 채기 위해서는 이것을 터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툭 터치하면 화면이 꽉 찼죠 그렇게 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초록색 화면이 보이게 이렇게 갖다 놓고서 다시 여기에서 화면 분할을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크로마키라고 있어요 이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크로마키를 적용시킵니다 여기 적용 있죠 적용 동그라미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고 그러니까 초록색이 빠졌죠 화면에 보세요 이 화면에 초록색이 아까 있던 게 빠졌죠 이게 크로마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28%라고 있죠 이것을 왼쪽으로 밉니다 28%를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끝까지 밀면은 50% 이상 안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 화면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크로마키 동영상이 그런 다음에 우측 상단의 화살표를 터치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가서 플레이 헤드를 앞으로 가서 플레이 시켜 볼게요 플레이는 이거죠 재생 아이콘이잖아요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팩트 있게 벽들이 부서지면서 본 화면이 짱 나타납니다 여기에 오디오를 넣어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이러한 동영상을 다운받는 것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임팩트 있게 하려면 오디오를 넣어야 되거든요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래서 제 밑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폴드가 있어요 여기에서 폴드를 터치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벽돌 여기 보면 벽돌 비운 게 효과함이라고 제가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소리가 나죠 지금 이렇게 소리 나는 거에요 이걸 플러스를 딱 누릅니다 플레이 헤드를 여기 갖다 놓고 그래서 플러스를 딱 누르면 여기에 벽돌 붕괴 효과함이 들어왔죠 그리고 저 상단에 엑셀을 눌러서 닫습니다 엑셀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 시켜 볼게요 플레이 시켜 봅니다 플레이를 시키면 여기 플레이를 시키면 이걸 터치하죠 화살표를 터치하면 이렇게 임팩트 있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또 다른 자 이건 기타 치는 사람이죠 여기에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다시 벽돌 붕괴 하는 거 다른 거 하나 가져오겠어요 이거 터치해서 미디어 터치해서 제가 벽돌 붕괴 되는 그런 동영상을 크로마켓 동영상을 여기 모아 놨어요 제가 구해서 이거 터치해서 제가 여기 벽돌 붕괴 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개 저장해 놨어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면은 파워 디렉터 앱에서도 구할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SNS 라든가 브라우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이것을 가져와서 적용시켜 보였어요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간 다음에 아까처럼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서 화면 분할 터치해야 되겠죠 화면 분할 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넓은 이것을 터치해야 되겠죠 터치해서 화면을 꽉 채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임라인에서 플레이 헤드를 이동시켜서 그 다음에 화면 분할 터치한 다음에 크로마키로 옵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여기 적용이라고 터치한다고 했죠 적용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28%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50%로 만들어요 그럼 선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앞에서 프레이 시켜 볼게요 프레이 하면 이렇게 아주 임팩트 있는 인트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아까 이 앞쪽에 있는 이거 있죠 이 앞쪽에 있는 이 인트로는 키네마스터에 제공하고 있어요 키네마스터에서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면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동영상 SS를 터치합니다 동영상 SS를 터치해서 그곳을 찾는 방법은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여기 기아집 있죠 저 상단에 기아집을 터치합니다 기아집을 터치해서 여기에 여기 보시면 인트로라고 있죠 크로마키로 가지 않습니다 인트로로 갑니다 인트로로 터치하면 아래로 쭉 내려가면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이게 제 경우에는 설치됨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설치를 안 했다면 다운로드가 되어 있겠죠 다운로드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있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를 터치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봅니다 이거 플레이 한 해 보겠어요 플레이 해보면 플레이를 하면 속도가 조금 느리네요 다시요 플레이를 하면 플레이 하면 보세요 이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분들의 동영상 SN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임팩트 있는 욕들이 부서지는 인트로를 제작하면 굉장히 좋은 멋진 그런 인트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